러블러 가고싶은 날씨가 왔어요 살아. 조명이 운치있다. 잠시만요 좀 전에 갔네? 여기 타고 가신다 보다 오신 분 배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? 배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? 칠리포 신는 거 갖고 와 여기는.. 혹시 변기에 문제가 있으면 변기로 결제 가능해? 하신거에요? 근데 변기가 문제 있을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가 계란말이... 아 많이 버렸어요? 1.8m짜리 흡이는 거 있잖아요. 그걸로 아무리 해도 뭐 바뀐 거 없더라구요. 네 알겠습니다. 일로 나오네. 일로 나온다. 뭘 나오는데? 일로 나온다. 일로 나온다. 일로 나온다. 아래층입니다. 1층이 나오고 나면 납치. 진투박질 폭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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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단 말이야. 사진 찍어줄까? 눕박안이 왜? 치맛지... 1번 다려주자. 이랙쇼? 아 이거 왜 그릇 ganska. 사진 찍어줘. 찍으라고 찍으라고 의심을 좀 많이 버렸나봐요 쟤가 어제 한참 물 뿌리고 그랬는데 안에다가 정문구에다가 그래도 있어 봉다리 하나 빼봐 내쉬겨 내쉬겨 여기서 막혔네 옆에서부터 막혔어 여기 뭐가 들어갈듯이... 꼬끄꼬끄하다 옆에서부터 막혔어 진짜 막혔네 이게 변인데 들어가자면 저것도 막혔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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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뚫려가 뚫려, 뚫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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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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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받아요? 응 안받아 안받아요? 네 오케이 됐어 귀빡 너무 훨씬 zurück 안받아요 아주 많이 라며 바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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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 뜯어가면 되니까. 아직 밥해도 안 돼. 뜸 안 들었다. 저기 안 불었어. 그때 그 집은 뿌른 쌀을 뿌렸는데 그 집은 아예 정화조까지 꽉 막혔어요. 가서 3일을 뚫어졌어요. 나 지금 울어 울어 울어. 이거 내려간 것 같아 생각하다. 처음에는 내려가. 내가 가서 그 앞에서 쌓이고 막 쌓여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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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콜라로 봐줘야돼 왼쪽으로 가면 됐죠? 오케이 와 이거 펑크리에 많이 넣으셨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차 빼고 귀가 봐 차 빼고 차 빼고 차 빼고 해야겠어 차 이쪽에다가 빼놓고 차 빼고 이따 넣어도 되겠나? 너도 되겠다 정리해 정리해 문 열고 넣어도 될거야 샤프트가 안 내려가 안 내려가냐 어 이거 마스크요? 이거 저거는 마스크하고 이거 토시 팔표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3 3 5 4 5 5 아름다운